정답! LSS 이득 신동 시원 제목은? 제목은 나도 모르겠는데 제목은 수트 첫 번째 미션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 안에 그 가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하지마 하지마 엄동으로 해 엄동으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영철으로 나올 거 아니야 또 자 가겠습니다 가수 나오고 노래 제목? 노래만 잘 들어도 노래 제목이 나와요 아시겠죠? 음악 주세요!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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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맞아요 빈스야! 빈스야! 빈스야 막 던지고 있어! 제목은 몰라요? 아무도 모르는 거 같아 나도 몰랐어 여기까지입니다 자 과연 가수와 노래 제목을 해서 나도 제목 몰라 근데 중요한 게 그냥 이 노래를 진짜 모른다더라도 때려 맞춰도 이 안에 있으면 그렇지 한 명 이런 풍의 노래 밖에 없는데 이상민 노래야? 이게 민경훈 노래야? 민경훈 노래인가? 제목은 그러면 슈퍼주니어! 슈퍼주니어의 하나 둘 셋 슈트? 어? 오마이갓 정답! 정답! LSS 이특 신동 시원 제목은? 이윤이 제목은 나도 모르고요 제목은 슈퍼주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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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저기요 저기요 피치니까 모르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요 이게 LSM LSM LSM은 영학민이고요 L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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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아니 자꾸 이진호가 노래에 왜 닭백숙이 나오냐 닭백숙 닭백숙이 있던데? 진짜요? 나온 줄 한 번 들어볼까요? 자 음악 주세요 아니 너무 좋은 노래네요 이번에는 노래 안 하세요? 이번에 많이 해요 생각보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이때까지 불렀던 가사보다 지금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LSS의 이상순인 줄 알았어요 오해하기 딱 좋네요 요거 많이 안 해? 요거 놔라 오해하기 딱 좋네요 예 수요 科